안녕하세요 오카이의 대나깨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파크골프 기본상식 파크골프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용어는 대한 파크골프 회피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목소리보다 더 듣기 예쁜 아가씨 목소리를 좀 빌려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카이님의 목소리 요정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카이님을 대신하여 이쁜 목소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샷 용어입니다 티샷은 한 홀의 팀그라운드에서 공을 고무티에 놓고 치는 제일타를 말합니다 어프로치 샷은 그린 주변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대를 향해 공을 치는 샷입니다 로브샷은 의도적으로 공을 높이 띄우는 샷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공을 잘 쳤으면 굿샷 혹은 나이스샷 하고 외쳐주시면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러프샷은 러프 지역의 공이 있을 때 클럽을 약간 덮어서 공을 직접 가격하여 탈출하는 샷입니다 펀치 샷은 공 뒤를 내려치고 치면서 팔로우 스루를 생략하는 샷입니다 트러블샷은 공을 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공을 쳐내는 샷이고 레이업은 공을 치기 어렵거나 목표 방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의 공을 다음 샷을 잘하기 위하여 좋은 위치로 쳐내는 샷입니다 다음은 퍼핑 용어입니다 컵인은 공이 홀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 홀의 종류가 됩니다 라인은 공이 지면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라이가 좋다는 말은 공이 컵인하기에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퍼트는 그린에서 클럽으로 공을 홀컵에 넣는 동작입니다 호야웃은 한 홀의 플레이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시설 용어입니다 코스는 경기가 허용되는 구역을 말하며 구홀계 단위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페어웨이는 트윙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최소 3m 이상의 폭의 잔디로 구성된 구역으로 잔디 길이는 30mm 정도입니다 러프는 페어웨이 양쪽 바깥지역으로 잔디 길이는 50mm 이상 구역입니다 그린은 깃대와 홀컵이 있어 퍼팅을 하는 지역입니다 피는 공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홀컵이 중심에 세워진 옮길 수 없는 깃대입니다 도그레그는 개의 뒷다리처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굽어져 있는 것이나 직진형이 아닌 굽혀져 있는 상태의 홀입니다 트윙그라운드는 각 홀의 공을 처음 치는 구역으로 반드시 트위에 공을 올려놓고 샷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홀 아웃스코어 용어입니다 파는 2분파이며 기중타수로 홀아웃 한 것입니다 언더파로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콘도르가 있으며 오버파로는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쿼트러플 보기, 더블파가 있습니다 홀인원은 티샷의 한타로 컵인 한 것입니다 스코어 용어는 지난번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혹 못보신 분은 위에 나오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방식입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전체 홀을 라운드한 후 가장 적은 합계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매치 플레이는 홀별로 승부를 겨루어 이긴 홀의 수로 승자를 가리는 경기 방식입니다 샵건 방식은 경기 참가자들을 18홀에 배치한 뒤 신호, 총성으로 18홀 전체에서 동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경쟁 방식입니다 포볼은 4명이 2대2로 팀을 갈라 4개의 공으로 경기 후 같은 별로 스코어가 좋은 사람과 홀별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3볼은 3명이 1대2로 팀을 갈라 3개의 공으로 경기 후 같은 별로 스코어가 좋은 사람과 홀별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4섬은 4명이 2대2로 팀을 갈라 각 팀당 1개의 볼을 번갈아가며 샷을 하여 홀별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3섬은 3명이 1대2로 팀을 갈라 2명의 팀은 1개의 볼을 번갈아가며 샷을 하여 홀별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베스트 볼은 1명 대 2명 이상으로 팀을 갈라 인원수가 많은 팀은 각자 자기 공으로 경기하여 경기하여 그중 최소 타수를 1명의 타수가 비교하여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베스트 볼 방식이 있습니다 2는 4명이 2대2로 팀을 갈라 티샷은 4개의 공으로 하고 세컨샷 부타는 팀별로 좋은 공 하나만 선택하여 홀아웃할 때까지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동타일 때 경기 방식입니다 서든데스 경기 방식은 동타 경우 지정된 홀에서 승부를 겨루 우승자가 결정되면 경기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최저 타수로 순위를 결정하나 동타 경우는 티샷의 공을 니어핀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백카운트 경기 방식은 동타일 경우 경기를 하지 않고 스코어 카드 기록에 의해 최종 9개 홀 총타수 비교하고 그래도 동타일 경우 최종 9번 홀에서 6개 홀 총타수 비교하며 그래도 동타일 경우 최종 9번 홀에서 3개 홀 총타수 비교하고 그래도 동타이면 최종 9번 홀 타수 순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샷건 방식일 경우는 대회 요강에 명시하여 D, C, B, A 코스 순위로 총타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스윙 용어입니다 스윙은 클럽을 뒤쪽으로 백스윙에서 목표 방향으로 팔로우스로 하는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스트로크는 공을 쳐서 움직이게 할 의사를 가지고 공을 앞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클럽이 공에 접촉하여 움직인 경우는 함타를 부여합니다 단 헛스윙이 되어 공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는 스트로크로 보지 않고 헛스윙으로 봅니다 어드레스는 스탠스를 취해 클럽을 공 뒤에 지면에 붙이거나 지면에 붙이지 않더라도 공을 치기 위한 자세를 완료한 동작 또는 행위입니다 테이크백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백스윙하기 위해 클럽을 뒤로 빼는 동작입니다 백스윙은 어드레스를 한 다음 테이크백을 시작으로 클럽을 뒤로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코킹은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을 꺾는 동작입니다 다운스윙은 백스윙을 한 후 클럽의 장점에서 공을 향해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임팩트는 클럽 헤드로 공을 맞추는 동작입니다 팔로우스루는 임팩트 후에도 클럽 헤드가 계속적으로 피니쉬까지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피니쉬는 스윙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하프 스윙은 전체 스윙의 반만 하는 동작으로 1분의 1 스윙입니다 헤드업은 임팩트 전 후 머리를 뜨는 동작입니다 스윙은 스윙할 때 몸의 중심을 필요 이상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슬라이스는 공이 곧게 또는 왼쪽으로 나가다가 낙하 지점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물 용어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 중에서 돌, 나뭇잎, 낙역, 동물의 분유, 벌레, 깎은 잔디 등과 같은 퇴적물 등으로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연물이나 벙커 고르게, 버려둔 말뚝, 우산, 빈 깡통, 밧줄 등에 고정되지 않은 인공장애물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장애물 중에서 코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간단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나 또 옮겨서 곤란한 것으로 나무 기둥, 철망, 배수구의 뚜껑, 오비 말뚝이나 화단의 담장 등입니다 벙커는 코스의 난이도를 높여 변화를 주기 위해 모래 등을 넣은 운동위를 말하며 크로스 벙커, 사이드 벙커, 그른 주변 벙커의 세 종류입니다 해저드는 벙커, 연못, 개울 등의 워터 해저드를 포함한 장애물입니다 캐주얼 워터는 구제 대상이 되는 일시적 운동위로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캐주얼 워터 밖에 공이 정지된 지점보다 홀컵에 가깝지 않고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가까운 지점에 공을 놓고 처치합니다 수리지는 코스의 일부에 잔디를 새로 입힌 지역 등 일시적으로 플레이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상단을 5cm 청색대로 표시합니다 언플레이어블은 공을 칠 수 없을 때 행하는 경기 불가능에 대한 선언입니다 공을 이동 시에는 2벌터를 부여하고 공이 멈추어진 위치로 붙어 2클라비네의 거리로 홀컵에서 먼 쪽으로 공을 놓고 경기합니다 다음은 용구용어입니다 루프트는 클럽 헤드를 지면에 놓았을 때 클럽 페이스와 지면과의 각도입니다 샤프트는 클럽에서 헤드를 제외하고 막대기 모양의 부위입니다 공마커는 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홀컵과 공을 잇는 공 뒤에 동전 등으로 표시를 하는 표식물입니다 공포켓은 공 분실 또는 교체 시에 필요한 예비공을 지참하는데 서용용구입니다 다음은 규칙용어입니다 로컬 룰은 파크 골프장의 특수조건 즉 난이도 안전문제에 맞게 설정된 지역적인 규칙입니다 라운드는 정해진 홀을 순서에 따라 한 번 도는 행위입니다 오비 아웃 오브 바운드는 흰색 말뚝이나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라인을 벗어난 경우는 벌터를 부여합니다 특설 장소 위치 특설 플레이스 플레이스 오비티 공이 오비가 난 경우 나간 지점에서 귀대를 보고 수직으로 서서 양팔에 좌 또는 우방향으로 이 클럽인에 공을 놓을 장소가 없는 특이한 홀인 경우에 페어웨이 안에 좌 우측의 특설 장소 위치 오비티를 설치합니다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이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예비 홀컵 배수구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수리지 캐주화의 워터 도로 등 분실구로 붙어벌타 없이 구제를 받을 때의 지점을 말함 여기서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공이 놓여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코스 위에 한 지점으로 1. 홀컵에 더 가깝지 않고 2. 경기자가 공이 있던 원래 위치에서 스트로크를 위한 어드레스의 자세를 취하는 것과 똑같이 방해를 받지 않고 스트로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분실구 로스트볼은 경기 중에 분실한 공이나 자신의 공이라 확인 안된 공을 말한다 경기자가 분실구를 선언해 예비공으로 스트로크할 때까지 그 공은 분실구가 아닙니다 플레이스는 오비, 분실구, 수리지, 언플레이어블 등의 규칙에 따른 곳에 공을 놓는 동작 또는 행위입니다 리플레이스, 공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동작 또는 행위입니다 오너는 경기 홀에 티잉그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티샷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경기 중인 볼은 1. 경기자가 티잉그라운드 상에서 스트로크를 해서 공이 티잉그라운드를 벗어나 홀아웃할 때까지의 상태 2. 마크를 해서 공을 집은 후 다시 공을 놓고 마크를 들었을 때 3. 분실구, 오비, 언플레이어블 등으로 공을 집어들어 규칙에 의한 지점에 공을 놓고 스트로크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마크는 공 마커를 홀컵과 공을 잇는 손의 공 뒤에 놓는 동작 또는 행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can or please and li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